월드 코스플레이서믹 2023 팀 코리아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코리아 제이, 링입니다 지금부터 진짜 멋있는 무대가 시작할건데요 기대해주세요 쇼타임 밍 앙큐어 플로라 제이, 앙큐어 스칼렛 프롬 고, 프린세스 프리큐어 레디 액션 나는 디스타키의 검은 프린세스, 트와일라인 이곳을 절망으로 물들여주겠어요 모두의 마음속에 희망해 내가 이곳의 모두를 지켜보일거야 하나 둘 셋 프린세스 마리 마리 자랑스듬유맨 희망 보르실사랑 하늘 레키고 꽃의 꽃 프린세스 레키워 피어나는 꽃의 프린세스 워플로라 차가운 우리의 갇힌 꿈 되돌려받겠어요 각오는 되었겠죠? 모든 꿈은 여기서 선한거라 하! 춤춰라! 꽃이야! 비키워 그노래! 도르비언! 아하! 평안하시길 한 번 절망에 물들어 죄를 범한 나에겐 이제 되돌아갈 장소도 꿈도 그란 프린세스도 될 수 있어 진심으로 바라면 꼭 꿈은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함께 앞으로 나가자 한 번 범한 죄는 두 번 다시 사라지지 않아 하지만 나는 이 죄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그란 프린세스를 목표로 할 거야 나는 이제 좋아할 날씨 아니야 진웅의 불꽃의 프린세스 큐어 스칼렛! 언젠가 오라버니와 호프킹덤을 되찾을 그때까지 디스피아! 나는 당신과 싸울 거야 자 각오 단단히 하시죠 안녕하세요 삼성의 불꽃은 이다 선수의 불꽃은 지어 백화의 불꽃은 이다 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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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냥하게 아름답게 우리들의 꿈은 절망을 뛰어넘을 거야!